문법 강의를 통해서 랜드, 마라우, 오우 등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오우가 회화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친구가 빌려간 볼펜을 잃어버렸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500원 불안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동사 오우를 이용해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지 못해 주시면 이 랜드, 그리고 이 식당은 또 쇼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제거의... 일상의 세계인을 투어하자 과거에 를 받았나요? 이 재생에 뭐 구매한거 같았구요? 제가 대학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아픔에 더 좋은 의미에Make sure 제 생각에 맞게 정리가 완벽한 것에 deeds 제 생각에 맞게 제 생각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일상에 비해서 그래서 당신이 35달러가UR을 얻어주는 것이죠. 진짜 잘하는 것입니까? You owe me three dollars는 원래 너는 나에게 3달러를 빚지고 있어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의역하자면 3달러 물어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잘 모르면 사전에서 물어내다를 찾아보고 You should pay me three dollars 이렇게 영적하기가 쉽죠. 물론 이것도 같은 의미이지만 다소 공격적인 뉘앙스가 있고 You owe me three dollars가 영어 원어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선지심을 쓰고 생색을 낼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친구한테 도움을 받고 감사를 표할 때는 반대로 I owe you on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Cash, listen, if it gets too hot for you in the street, go to a club called Cleopatras. That's her girl named Catherine. She'll know where to find me, okay? Got it. Hey, Ray. I really do owe you one. What? Rachel, listen, if you let me have him, then I will really owe you one. You owe me, I owe you one 이렇게 사형식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인 원을 빼버리고 You owe me, I owe you 이렇게 삼형식 문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I owe you again, keep it a list. 오후와 관련된 이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재밌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이 동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